안녕하세요 유튜브 소재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도 편하죠? 요 여름 시즌에 여러분들께 자꾸 쇼핑하라 쇼핑하라 요런 영상만 만들 수 없으니까 내가 쇼핑한 걸 보여드릴 거예요 여름에도 제 쇼핑은 멈추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쇼핑한 템, 선물 받은 템 오늘은 쇼핑 템들이 좀 더 많아요 저자를 쳐라!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제품들 혹은 제가 진짜 만족했던 제품들 위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키미의 이것저것 보러 가실까요? 제가 지금 한 4년째 여름만 오면 쟁이는 흰색 티셔츠가 있다면 바로 디프리크의 티셔츠예요 원단감 좋고 좀 박시한 핏 좀 예쁘게 떨어지는 그런 힙한 흰 티셔츠 그럴 때 꺼내드는 건 항상 이 디프리크 티셔츠예요 흰색이라 피팅감이 보일까요? 그냥 정말 박시한 느낌의 티셔츠고요 디테일이라 하면은 너깨 쪽에 요 라인 포인트 정도? 그거 말고는 없어요 진짜 진짜 깔끔한 흰색 무지 티셔츠 둘, 셋, 얍! 빨아도 빨아도 원단감이 좀 상하지 않는 편이고 많이 줄지도 않아서 저는 내년 여름 이 티셔츠는 무조건 입습니다 가격대가 싼 편은 아니지만 정말 만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네요 올해도 한 5장 쟁였습니다 다음은 온리 스웻팬츠라는 브랜드의 스웻팬츠를 구매를 했는데요 제가 처음 이 브랜드가 나왔을 때 사실 스웻팬츠를 구매를 했었어 근데 그때는 원단감이 굉장히 두껍고 아 이거 추천드리기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원단감이 아기 나왔다는 거야 질러 이 스웻팬츠는 정말 피팅감이 남달라요 약간 커브된 느낌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옆에서 봤을 때 무릎이 뒤로 튀어나와 있는 거죠 약간 이렇게 커브된 느낌 그래서 이렇게 곱창지게 떨어지는 이 라임감이 너무 예쁩니다 근데 말이야 이게 원사이즈예요 남성분들 이제 모델들이 입는데 내가 맞겠어? 맞더라고 기장감 길죠? 근데 스트림 스토퍼가 있어서 이렇게 저처럼 걸쳐 일으시면 돼요 이 스트림 스토퍼를 풀면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퍼 디테일의 포켓도 너무 마음에 들고 리뉴얼되면서 이렇게 벨트 넣을 수 있는 연출도 있고 예전에는 이 스트링이 길었었는데 적당한 스트링 기장감 좀 입기 편하게 많이 바꿔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얘도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라서 추천드리기는 좀 그랬지만 지금 반타작 세일 중이어서 이거 못 참지? 그레이랑 화이트로 그러니 혹시나 이런 힙한 스타일이 추리닝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있다면 한번 세일할 때 맛보세요 흰색도 샀어 자 다음은 Apart From That이라는 Years of Brand를 판매하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아카이브 세일을 엄청 시게 때리는 거예요 제가 구매한 건 타이핑 미스테이크의 바람막이입니다 이거 이렇게 포켓 디테일이랑 이 허리 디테일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다 포켓이야 컬러감이 쉽게 도전해보기는 어려웠으나 제 FW 트렌드 영상을 보셨다면 라임 컬러가 이번 트렌드 컬러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제 피부톤에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트렌드 컬러니까 이번엔 봐야지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다 애니멀하고 깔끔한 룩에 이런 바람막이 얻는 스타일링을 제가 너무 예쁘게 봤어가지고 그거 할 때 활용하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아카이브 세일 때 좋은 가격으로 트렌디한 아이템 개타자 이것은 현명한 숲이다 자기업료를 엄청 하면서 쇼핑을 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매를 한 건 저희 스토커즈 채널에서 코디할 때 활용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코튼 타입 화이트 컬러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발렌티노 그런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하얀 셔츠에 이런 하얀 넥타이 연출한 게 있었는데 너무 예쁘게 봤었거든요 그거 이제 나도 할 수 있는 거지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조만간 코디해서 사진 찍어 올릴게요 아카이브 세일 중 마음에 드는 두 제품이었네요 스토커즈 다음은 어! 나 신발 샀어! 아까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짠! 나이키 샥스 모델을 구매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끔 힙한 룩을 즐겨 입는 편인데 신발 중에 힙한 느낌을 내는 제품들이 제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신발은 보자마자 고프코어한 감성 한번 내보자 바람막이도 샀으니 이 룩이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이 룩이! 뭐 걷는 모습이 그리 우아하진 않지만 불편함 없이 살 수 있죠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입고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아무래도 이 샥스 모델은 콜라보 제품이 훨씬 더 인기가 많겠지만 저에게는 그건 좀 과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흰색 코스를 정말 자주 신기 때문에 이것도 화이트 컬러 나와서 이거 뽕 빠지게 한번 신어보자 명입했습니다 지금 룩 좀 힙하지 않아요? 괜찮지 않아? 누군가는 그러겠죠? 등산 가는 룩이라고? 근데 그게 힙한 거 같아요 스토커즈 자 다음은 제가 한 3년 전에 추천드렸던 아르스콘택트 스트라이프 티셔츠들이에요 이 스트라이프 롱슬리브는 배치할 만한 아이템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원단에 텍스처감이 있어서 심심하지 않고 스트라이프 자체도 불규칙하게 이렇게 들어가지고 볼드한데 좀 얇은 것도 껴져 있고 이 롱슬리브는 코디할 때 되게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3년 전 제품을 아직까지 쓰고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갈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컬러별로 깔별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개꿀인 건 공홈에서 그레이와 핑크 컬러는 지금 반타작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반타작 해주지 요럭도 귀엽지 않아? 스토커즈 으쌰 다음은 키미의 추천에서 보셨던 적이 있었던 제품일 거예요 이것처럼 좀 야들야들하고 자유분방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써봤던 백팩 중에 좀 편한 스타일이다 오 비가 지금 퍼붓네요 부와 이러면서 요게 라지 사이즈 요건 미디움 사이즈 큰 차이는 없지만 살짝 더 작은 느낌이거든요 요 미디움 사이즈는 재생산 계획도 없다고 하셔서 하나 쟁여놔야겠다 해서 요렇게 구매를 해놨죠 그래서 만약에라도 진짜 진짜 편한 백팩 휘뚤마뚤 튼튼한 백팩 찾으신다? 카네테이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스토커즈 짜잔 다음은 맨투맨 제품이에요 인디펜던 센츄얼에 있는 브랜드를 골드한 후드티를 너무 예쁘게 봐서 팔로우를 했던 브랜드인데 연락을 주시고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요번에 무드를 좀 바꿔서 맨투맨을 출시하게 되었는데 요거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 요 룩에서 셔츠랑 레이어링 내가 요즘 셔츠 좋아하잖아요 레이어링 해야겠다 그래서 바로 해버렸다 요 맨투맨 원단감이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몸을 타고 흐러내리고 룩 출시 예정인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판매가 지금 될진 모르겠지만 셔츠 레이어링 할만한 맨투맨 찾고 계신다? 한번 지켜보세요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키미의 이것저것 키미의 소비를 보고 오셨는데요 정말 이 세상에 다양한 브랜드, 다양한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제 소비, 제 선물템들 요런 거 보시면서 아 이런 아이템들 있구나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으면 구경도 하시고요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만든 영상들입니다 요 키미의 소비판에서는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평소 궁금했었던 제품 키미야 요거 한번 사봐라 요롷하면 제가 한번 구매해서 입어보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리뷰해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또 어느 정도 제 쇼핑템들이 모이고 선물템들이 모이면 요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난 가을 빨리 왔으면 좋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